여기 시설은 서귀포 전체 건물의 0.013%에 불과한데도 에너지 소비량은 35%에 이릅니다. 단 6군데에서 서귀포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분의 1을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3분의 1을 넘게 쓰고 있는 거죠. 탄소 중립, 탄소 제로라고도 하고 이걸 위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실천만 요구한다면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재수행동원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강민수 의원은 해군기지에 반대했던 그런 구조물이나 현수막, 벽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불편한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마을에서 잘 합의해서 정리를 하라고 말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마을 공동체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이걸 빠른 시위내에 섣불리 봉합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무슨 공동체 기금을 막 퍼부는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관광객이 불편해하니까 반대의 역사를 지우자는 발언이 나오니까 좀 공분을 사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 6665입니다. 1대 6665요? 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유명했던 퀴즈쇼 중에 1대 100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기억납니다. 그걸 좀 패러디한 건데요. 하나의 시설이 6천 개가 넘는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좀 상상이 가시나요? 오늘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으로 구성된 연대기구인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지난 2020년 기준 제주 지역의 에너지 다소비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그 1위가 바로 제주신화역사공원이었습니다. 예. 뭐 안덕에 있는 복합리조트 시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정제주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시설인데요. 여기는 호텔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워터파크 오락시설도 있고 또 카지노도 있습니다. 참고로 남정제주개발은 중국의 투자 전문회사인 란딩그룹이 복합리조트 전문회사인 싱가포르의 겐틴그룹과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부동산업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화역사공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면서 만든 시설인데요.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소비단지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1대6665라고 키워드를 잡으셨군요. 지금 에너지 다소비시설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뭐 막연히 많이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령에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량 35조에 따르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이면 에너지 다소비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TOE란 석유 1톤이 발생시키는 열을 칼로리 기준으로 표준화한 건데요. 그 열량을 2000TOE이면 석유 2000톤이 낼 수 있는 열량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에너지원의 발열량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정한 표준 에너지 단위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제주도에서 기준에 따른 에너지 다소비시설로 분류된 곳은 몇 곳이나 될까요? 네. 모두 11곳이라고 하는데요. 1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신화역사공원이었고요. 지난 2020년 기준 11665TOE에 이른 에너지를 썼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요. 같은 기간에 석유포시 건물 수가 모두 45202곳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79290TOE라고 합니다. 건물 하나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면 키워드로 말씀드린 6665개가 넘는 건물이 쓴 에너지를 신화역사공원이 혼자 다 쓰고 있다는 건데요. 또 신화역사공원 하나가 석유포시 전체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량의 15%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 주시니까 좀 확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물론 리조트라든가 관광 관련된 시선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석유포시 전체 건물 에너지 소비량의 15%라고요. 나머지 다른 10곳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좀 길지만 쭉 읊어보겠습니다. 2위는 제주대학교 병원. 병원에서 시설이 많으니까 그런 게 많이 쓰이고 있고. 3위는 제주국제공항. 이것도 좀 이기약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롯데호텔과 신라호텔,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그리고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그리고 또 리조트죠. 성산 섭지코지에 있는 휘닉스 중앙제주, 그리고 또 여긴 수족관인데요. 한화 아쿠아 플래닛 제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종글래드 제주가 있습니다. 명단을 쭉 말씀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니 뭐 제주대병원이나 국제공항 제외하고는 다 호텔이네요? 그렇죠. 호텔이 유난히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1곳 중에 7곳이 대규모 관광호텔이거든요. 여기다가 수족관인 한화 아쿠아 플래닛까지 포함하면 8곳이 관광 관련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관광시설의 에너지 쏠림 현상이 심각한 건데요. 이 현상은 서귀포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더 심합니다. 11곳 중에 서귀포에 있는 시설은 6곳인데요. 모두 관광시설입니다. 여기 시설은 서귀포 전체 건물의 0.013%에 불과한데도 에너지 소비량은 35%에 이릅니다. 단 6군데에서 서귀포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분의 1을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3분의 1을 넘게 쓰고 있는 거죠. 제주행동은 여기에서 대놓고 에너지 불평등과 부정의가 판치고 있다고 질타를 했는데요. 또 공익 목적도 아니고 온전히 본인들의 매출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다면서 도민사회가 과연 이를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온실가스인 탄소 배출량 순위도 여기 에너지 과소비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탄소에 에너지를 쓰는 만큼 나오는 거니까요. 네. 에너지 다소비 시설은 제주도에서 탄소 배출 주범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서 발생량과 같게 만드는 탄소 중립, 탄소 제로라고도 하고 이걸 위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실천만 요구한다면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제주행동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에너지 줄이자, 일회용품 줄이자 시민들에게는 많이 안 쓰게 하고 지금 보증금 제도도 다시 도입하고 시민들께서도 여기 호응해서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분리 배출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공예 캠페인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캠페인을 통해서 각자 개인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텀블러를 가져왔는데 정작 기업들이 이렇게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고 하면 시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불편을 감내하면서 일회용 빨대도 안 쓰고 난방기기를 좀 덜 쓰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강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 개인 단위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나오는 사업장들이 있다 보면 그 노력들이 많이 희미해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다라는 얘기시고 오늘 제주행동이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에 요구한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를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그 업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참고로 오늘 제주행동이 공개한 내용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라고 합니다. 원래 제주도에게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공개 청구를 했더니 제주도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공개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보통 이런 자료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법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제주도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도민의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기후 위기보다 기업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본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량이나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나가는데 동참하자는 분위기인데 탄소 배출 주범인데다가 에너지 과소비 주범인 기업들이 계속 그러더라도 놔두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만큼 중요하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니까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자료,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정보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받고 또 그걸 통해서 좀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려면 관련 정보를 매년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요구도 했습니까? 네. 신규 대형 건축물 허가 기준에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명시하고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절전 설비로 교체하라거나 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라거나 그렇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강제하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도시계획 10위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탄소중립영향평가 항목을 신설해서 그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아예 처음부터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와 관련해서 뜨거운 단어가 됐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인데요. 이걸 건물 분야에도 적용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또 촉구했습니다. 사실 당장의 위기가 인류의 목전에 와 있긴 한데 아직도 사실 돈이 좀 우선인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앞으로 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부분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보도록 하죠. 저항의 역사를 지우라입니다. 저항의 역사를 지우라?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제주도의 402회 임시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로 올해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강정공동체 사업 추진안 업무보고가 진행됐었는데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도의원이 했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했던 발언을 좀 그대로 옮겨보자면 관광미향으로 갈 수 있는 강정이 되려면 그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또 해군기지에 반대했던 내용이나 흔적들을 그 역사의 흔적들을 지워가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참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들리기도 하는데 반대의 흔적들 때문에 관광객이 못 오고 있는 환경이다라는 얘기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의 흔적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네. 표현이 좀 어다를 수가 있는데 강정마을에 가보시면 노란색 저는 자주 보게 되는데 깃발에 해군기지 반대 이렇게 쓰인 것들이 많이 눈에 띄죠. 그런 깃발이나 현수막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해군기지 건설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만든 겁니다. 어제 회의에서 강민숙 의원은 해군기지에 반대했던 그런 구조물이나 현수막, 벽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불편한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마을에서 잘 합의해서 정리를 하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들은 게 맞는 내용이군요. 그런데 사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우리 제주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아까 깃발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마을 공동체가 지금 부서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불과 지금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요. 그럼요. 아직 당연히 해결이 안 됐고 해군기지가 들어선 것과 반대했던 주체는 바로 강정주민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몸이 부서지도록 말 그대로 몸이 부서지도록 격렬하게 저항을 했었는데요. 지난 2009년에 해군기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의회가 절대 보전 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경영향평가서 혐의 내용 동의안 등 두 개의 안건을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절대 보전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걸 금지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강정 해군기지가 들어섰던 곳이 그 절대 보전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불결됐던 안건이었거든요. 이걸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에 다시 그냥 붙인 겁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제주도의회의 흑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에 당시 제주도의회 김태섭 의장이 10년 만에 의회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도의회의 모습은 국회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동물... 예? 아, 죄송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날치기 한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몸싸움들도 있었고 어쨌거나 잘못한 행위였다는 데에서 도의회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사과까지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해군기지의 건설 과정에서 반대했던 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 253명이 사법 처리 대상자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사명복권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212명이 이릅니다. 거기다가 지금 마을공동체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이걸 빠른 시위내에 섣불리 봉합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무슨 공동체 기금을 막 퍼붓는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관광객이 불편해하니까 반대의 역사를 지우자는 발언이 나오니까 좀 공분을 사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해군기지는 들어섰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서 반목했던 주민들은 지금도 그게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강 의원의 말대로라면 한쪽의 그런 과정들을 지워서 관광객 오게 하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상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께서는 또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 글쎄요. 의원의 발언이 좀 시기적절하지도 않고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선명서를 내고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사법 탄압이 일어난 사건이라며 제주에서 4.3일에 가장 심한 국가폭력이 행해진 곳이 강정마을인데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 역사를 반드시 드러내야 할 곳이 강정마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직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대표들이나 기관장들의 유관만 있을 뿐 진정어린 사과조차 없었다면서 강의원에게 당장 모든 발언을 취소하고 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대하셨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신들 때문에 지금 관광객도 못 오고 있는 상황이냐라고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대했던 분들의 상처를 지금 다시 또 건드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취지 자체는 아마 다른 취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이 직접 강의원을 찾아갔다면서요. 네. 강동균 전 마을 회장과 또 주민 3명 등이 직접 강의원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단 강민숙 의원은 자신이 좀 실언을 했다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 자기 입장을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그 해명 자료를 좀 전해드리자면 강의원은 이번 발언으로 상처를 받은 강정마을 주민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힘 닿는 곳까지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강정지역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기금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이 좀 효과가 효과나 추진이 좀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다가 좀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발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해군기지 반대 현수막 등은 철거하지 않고 과거 강정마을의 아픈 역사로서 기록 사업을 통해 보존하고 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록관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안하니만 못한 말이 되어버리긴 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내일 강정마을의 강동균 전 마을회장과도 인터뷰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충분히. 그분들이 또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